적 won 9-10 경종원 선물 중인 거야 그거는 책임니까 준 거지 목표물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 방식에 있어야 돼 저게는 반식에 있을게 짱들었어 어우 안 돼 와 저거 진짜 많네 아 개필 하하하하 짝 뚫었어 적배라 컷 오케이 어허허헣 위치해 개나이스 뒤치기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베리나이스 이 게임이 어디야? 이 게임이 어디야? 하아 지금 샤타 옆 음 확인 오케이 이거 이거 쇼 배 아니야? 마지막에 쇼 배인데 모르겠어 베리나 그 개피었대요 예민님 개피여서 죽으신 것 같아요 피가 별로 없었대요 아까 그 윈채 잡은거 전방 민다 그 뼈 하나 전방 확인할게 없어 세미자 뺄게 이거 설 때 엘빡 하나 했다 설 때 가설 때는 엘빡 하나 했다 오케이 가설 때 하나 했다 가설 때 음 오케이 나 뼈 하나 깔게 나 폭이 없거든 겉뼈 하나 둘 나 초벌칠게 엘빡 컷 들어왔 뚫었다 겉뼈 겉뼈 컷 겉뼈 겉뼈 둘 겉뼈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길쥬님 근데 길쥬님 근데 길쥬님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방금 길쥬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훈수를 두신거에요 길쥬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렇게 뭘 해라 뭘 해라 훈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길쥬님이 제 방송 와주시는 시청자분이시기 때문에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거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아구지님이 그 반말로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길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니까 보기 안좋아서 아구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걸 거에요 그냥 그니까 이건 서로서로 어떻게 보면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어 길쥬님이 옆 옆 옆소리하나 고양이 짜가눈 올라온다 우ü 죽으면 어디봐? 들어왔다 오오오오오 이골? 어우 저건 잘 쐈어 저달러이 키미 님이 어우 인정 이거 짝 위에 짝 난간 위에 그 스나이집다 헤헤헤님 설대포 까면 까볼게 설대포 저기 오른쪽에 그 있다 킬 아 이거 아깝다 아니 오 이거 아깝다 와 굉장히 아깝다 비치기 더 있어 더 있어 아.. 퐁.. 퐁핀니 나도 갔는데 아유 까두 impressive 아우 와우 이거 너무 많은데? 와 Yi AHmm 아깝다 welcome 저거 자진 지진 경고님 오시고 킴님도 많이 깎고 경고님도 깐 것 같은데 옆 아 이거 깎이 아 이거 근데 가까이 갈 걸 아무도 몰랐는데 아씨 머리 너무 장거리 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 안 돼! 뭐! 뭐야 뭐야 우리 반쇼에 있어 응? 뭐야? 반쇼 뭐야? 미치기로 너 저 3도 많이 뺐다 가입시스 나 짝대 하나 다 벗고 나 뺄게 저 호반이거든? 큰 뒤에 뚫렸다 큰 뒤에 뚫렸고 3거리라인 있다 3거리라인 3거리라인다 3거리라인다 큰 쪽 쪽에 푸딩님 큰대 하나 핸드컷 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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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거리라인 3거리라인 조심해야돼 나이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 옆봉 옆봉 여바나 컷 옆 잡았어 옆 잡았어 삐간아 아이고 빼앗아 쫙 대폭 가는데 소리가 안났어 없는거 같아 나 큰 데 빼갖고 갔다올게 터로 으응 펄 펄 펄 펄 나 적배 하나 왔다 적배 하나 왔다 펄 펄 적배 하나 너작통 단셔 라인 하나 그 다음에 민진이 안녕하세요 기 Egg 딩 지금 반샤아 삼거리스 larva 다 팀이 반샤아 3거랑 3거랑 하나 음 나도 큰 갈게 큰 잡았다 큰 대 잡았고 반시 쳐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집 옆 개구 반셔 같은데? 어 나도 반셔 소리 들은 것 같은데? 작대 개피 엔진이 안녕하세요 그러게 저기 홀리 홀리 정님 피일이야 그냥 진짜 한발 나 후방국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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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나 큰 살 때다 봐야겠다 피가 없다 상대방 없어졌다 помог 수빈 여기 이거 봐라 코너스맥 이거 봐라 개구 2층 아 이거 털을 안해 와 뭐야 이거 와 큰 털 안하고 빼노 아 아깝네 아 이거 개 아깝다 파니셔 파니셔 둘 뼈 너 아깝다 자가 나이스 어 이거 잘하면 지겠다 왜 집중해야겠다 아 이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흠 이거 거의 그냥 후방 포즈거든 그냥 반셔도 반셔도 위에서 짝정에서 보고 있고 개굽 밑도 삼거리라인이랑 그냥 홈에서 그냥 후방한다 다 다 후방이야 싹 다 나갈필 없다 이거 그 위에 수납 잭디 뭔 거 아닌가 물러 잭디 슈다 오 없어요 하나도 연말에 깎게 내가 잭디 내 타이밍 잡고 핀 까줄까 와나 내가 아프니까 줄게 응 나 큰 간다 하나 두개 어 있었어 방금 꼭 달라고 그래 반셔나 있다 나 뺄게 이거 큰 간다 뭐야 이거 한찰 대 차 뒤 차 뒤 아 네 잡아 아니요 백웅 미터 백웅 미터 큰 동들 큰 동들 큰 동들 백웅 미터 백웅 미터 아 대구 하나 대구의 절대 셔터 조심 세 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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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살 대 하나 왼쪽 오른쪽 왼쪽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 딱 전방 한 번 딱 대신 나오냐? 거기 위에? 아니 아니 포우 아 죽을 뻔했다 짝통에서 보더라 짝통 AK 나는 뺄게라냐 이거 이거 또 후방이야 내가 큰 데 볼게 큰 데 왔다 오 크릭냐 가면 안될 것 같은데 야 3거리 차 큰 통 후방에 있다 저거 홀리정 큰 데 큰 데 개퓌 하나 컷 큰 데 하나 컷 뭐야 아 얜 뭐 얜 뭐야 근데 둘이 이거 시 3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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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설 때 야 뭐니 뭐니 빼 빼 빼 큰으로 간다 짝으로 간다 짝 뛰어봐 뛰어봐 나 2층도 뭐니 어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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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야 나이스 쟘 정지 지